& 안녕하세요 저는 JUST BPM의 임지민 이고요 & MBTI는 E F J입니다 안녕하세요 JUST BP의 건우입니다 & MBTI는 ENTP입니다 & 안녕하세요 JUST BPM의 ISTJVANE입니다 & 안녕하세요 저는 JUST BPM 임기 JMP 제 MMBTI는 ISFP입니다 & 안녕하세요 JUST BPM 도영입니다 & 제 MMBTI는 ISFP입니다 & 안녕하세요 JUST BPM reportedly는 KEMSUN입니다 저의 MBTI는 ENFP로 나왔고요 그렇습니다.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 좋아해라는 말 들었을 때 나도 너 좋아해 정말? 내 어디가 좋은데? 나는 궁금해 무슨 생각으로 나를 좋다고 하는데 내 어디가 좋은 거야? 나 알고는 있었어 대충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좋아한다고 하면 말을 안 했어도 알고는 있었어 고마워 제 반응이요? 그렇구나 고맙다 왜 근데 어느 포인트에서 날 좋아하게 된 거니? 네?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당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아직 안 받아봐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좋아하는 사람을 좀 잘 쳐다보는 것 같아요 많이 웃는 것 같아 조금 쑥스러워지기도 하고 원래 자신감 있는 성격인데 자신감 있게 막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놓고서 뻔뻔하기보다는 조금 쑥스러워하는 편 웃는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웃는 거죠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좋은 거죠 약간 그런 그냥 많이 웃기? 옆에서? 말 건다? 뭐 하고 있니? 초콜릿 같은 거 사다 주고 그렇지 않을까 자잘한 스킨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 만진다던가 볼 만진다던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기쁠 때는 막 엄청 웃고 진짜 슬플 때는 그냥 무표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실없이 계속 막 웃는 그런 게 내게 진짜 기쁠 때 모습인 것 같고 정말 슬프면 무기력하고 그냥 밥도 먹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지 않을까 진짜 기쁠 때는 주체할 수 없어요 완전 막 이러면서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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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되어 있는 진짜 슬플 때 그냥 슬프다 진짜 쟤는 누가 봐도 뭔 일 있다 약간 딱 그 느낌?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 기쁠 때는 호호! 슬플 때는 그냥 사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기쁠 때 좀 말이 많아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걸고 통화도 많이 하고 진짜 슬플 때는 영상통화를 걸고 사람을 찾게 될 때도 있고 되게 외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진짜 기쁠 때는 더 약간 충동적이게 되는 것 같고 그 감정에 되게 최대한 더 적시려고 하는 것 같고 슬플 때는 혼자 있을 때 슬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어지럽힌 거는 본인이 치우기 그걸 어겼다면 속으로는 천불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해요 그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최소한의 청결의 기준들이 엄격하지 않아 제가 숙소에서 다른 멤버들 물건을 되게 잘 쓰거든요 제 물건은 쓰면 안 돼요 제 물건은 허락을 받고 쓰셔야 돼요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커튼 마음대로 열지 않기 특히 배인 조용히 해줬으면 할 때는 조용하게 되기 어겼을 때는 저는 화날 것 같은데요 조용히 화를 했잖아 시간 약속? 어기면 팀 전체가 모여서 이건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사인을 살려낼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해야죠 지운다 안 지워주면 다시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한 장밖에 없는 그런 거에 틀리면 좀 엄청 커버를 하겠죠 막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어떻게든 어 망했다 다시 해야지 아 미안해요 이거 다시 해드릴까요? 아 하트라도 더 그려드릴게요 제 사인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틀려도 이제 보완이 가능해가지고 막 틀리면 보완하는 것 같아요 당황스럽지만 그 다음 거를 더 잘하려고 할 것 같아요 잘 이어간다 의미탈이 나는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멋있는 건 의미탈이 난다고 해도 그 뒤에 이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로 그 뒤에 호흡을 가져가느냐 보여지느냐 그게 더 프로다운 요소라고 생각해요 계속 생각도 나고 엄청 그 순간이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엄청 거기에 얽매여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잘 할 방법을 더 찾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얽매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하루 종일 자책하겠죠 저는 근데 실수를 웬만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리 없습니다 음악 방송 리허설 때 한 번 그러던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생각 많이 했는데 전 이겨냈죠 생방 때 이제 했는데 딱 됐죠 그럼 아 저도 잘 나왔구나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왔어도 그냥 아 뭐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디 공개돼요? 저는 괜찮아요 저 혼자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괜찮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죠 좀 이상한데 다른 거 하면 안 되나? 그래 뭐 올려라 상관없어 그렇게 상관없어 그걸로 해야죠 딱히 좋은 상관없어서 남들 좋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놓은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틀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취소됐나? 취소됐구나 많이 기대하고 있던 스케줄이면은 진짜 많이 아쉽겠지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뭐 취소됐구나 내가 할 거 해야지 꿀이죠 그냥 그 시간에 뭐 딴 거 하면 되니까 근데 아쉽긴 하겠죠 뭔가 제가 기대를 하고 있던 스케줄이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없어져서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침대에만 있겠습니다 좋은.. 너무 좋은데요? 그.. 너무 좋죠 아 쉬어야겠다 오늘 오 진짜? 왜? 매니저 형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왜요? 이렇게 좋은 일로 어쩔 수 없게 취소됐다면은 그냥 할 일을 하는 거고 직접 가서 야 좀 애교를 부리면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분위기를 봐가지고 괜찮을 때 가서 진심으로 뭔가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뭐가 미안한지 그리고 너네가 나를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은지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뭔가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는 편입니다 아 저 장문에 문자를 보냅니다 진심 제가 원래는 그런 것도 못했어요 말로 못하겠으면 문자로라도 해라 라는 그게 뭔가 저한테 되게 깊게 와 닿아가지고 사과하고 막 이럴 때 되게 말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리있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이건가를 확인을 하고 보내요 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전 적어서 음 음 일단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고개를 숙인다 일단 미안해 하면서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한 거 내가 잘못한 행동인 거 같으니까 미안하다고 조금 쭈뼛쭈뼛 하다가 그래도 사과해야 될 거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일은 내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계좌번호 불러 어떻게 해서라든 빌려줄 것 같아요 진하고 제가 좋아하고 믿을 수 있는 내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냥 빌려준다 생각하지 않고 저는 줄 겁니다 그냥 이제 근데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면 준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알겠어 하고 큰 돈이라도 하더라도 빌려줄게 하고 빌려주이지만 근데 다시 받을 생각은 안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바로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이것보다 얘기를 들어보고 조금 그래도 빌려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려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뭐 같이 상의를 해보겠죠 이게 어디 있을 건데? 물어볼 것 같아요 큰돈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좀 작은 돈 정도는 빌려줄 것 같아요 빌려줘야죠 멤버들은 줍니다 빌려주는 건 아니고 줘야죠 돈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용돈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통장에 있는 돈이면 저는 빌려주죠 뭐 이거는 고민할 그것도 없고요 아주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 들었는데 아하하하 감사합니다 그 이 외모적인 칭찬을 계속 들으면 얼굴 중에서 귀부터 제가 조금 빨개지는 게 느껴져요 아마 그럴 듯 오늘요? 왜냐면 붓기약을 먹었거든요 아 이게 좀 TMI이긴 한데 제가 원래 먹던 붓기약에서 더 가성비가 좋은 친구를 찾아가지고 중요한 날에 드세요 아 아 미치겠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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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우십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고 좀 다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내 매력을 아따 남사시록인데 어 무조건 오른쪽 각도가 보여야 됩니다 내 매력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요? 다 보고 계실 텐데 이미 저의 모습을 보시다 보면 어? 매력있다 느껴지는 거지 제 매력을 막 이렇게 네 네 네 저는 눈웃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부탁해요 앞으로 저는 제 눈이 요즘 마음에 들어가지고 눈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올리비 사랑꾼이다 자아실현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아직도 나를 모른다 아직도 저는 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지금 생각나는 건 나는 나를 아직도 잘 모른다 레전드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다 모순적인 사람이다 제가 베푸는 건 좋지만 이제 제가 베풀었을 때 상대방한테 오는 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베푸는 뭔가 네 그래서 좀 냉정 한 게 좋아요 제가 하는 건 좋은데 똑같이 오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저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것 같습니다 쓸까요? 제 얼굴이 지금 이렇게 생겼었군요 몰랐고 셀카? 기카로 찍어야 되죠? 셀카? 기카로 찍어야 되죠? 잠시만요 어? 어떻게 얼굴 빨개? 얼굴 정중앙이 여기에 딱 이렇게 있으면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약간 재밌어요 이렇게 찍으면 네? 진짜요? 갑자기요? 두 장 찍었어요 이게 뭐야? 제가 카메라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카메라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아니요 아 네 후 레디 액션 애교요? 아우 아우 그런가? 잘 봐주시길 애교야? 안 됩니다 전 이거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애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! 사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속으로 더 자주 많이 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귤 맛있죠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요? 되게 따숩게 느껴지고 오 이 식당 뭔가 되게 뭘 해야 되지 내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? 뭔가 생각할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귤을 어디서 받으셨나? 약간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그냥 감사합니다 자주 가는 식당에서 오 감사합니다 뭐 뭐라도 더 시켜야 되나?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친구 데리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하지 않나요? 감사합니다 귤 맛있겠네 밥 먹고 먹어야지 멤버들의 목소리가 되게 좀 달콤한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뭔가 그거를 좀 표현하자면 좋은 소리 베이비 긁어로 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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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세이 잘 된다 예 뻔하죠? 16 타입 가사에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MBTI? 어떻게 하나 신나는 이런 row BABY 6개 5 7 9 2 이렇게 이렇게 스트리밍 사이트 플레이리스트에 제 6천 곡이 있거든요 근데 6천 곡 들어봤는데 지금 제가 MBTI에 대한 질문을 줬는데 떠오르지 않는다 이거는 저희 MBTI 곡이 MBTI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곡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, MBTI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, 진짜 왜냐하면 진짜 MBTI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사에 넣은 거는 물론 제가 다 설칭을 해본 건 아니지만 MBTI를 이렇게 이 정도까지 다루는 노래는 정말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MBTI 관련해서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저희 노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Let me know, let me know, baby 혹은 AB, oh, AB, oh, baby 혈액형은 쉽게 내게로 다 오케이 예전보다 쉽지는 않지 AB, cause I got a 16 type Cause I love you, 재밌는 걸 알잖아 네,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 아티스트 분이랑 콜라보도 해봤는데 알렉사 님이랑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으시려나 모르겠는데요 뭐 저를 저를 또 알게 되셨으려나 의문입니다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이런 사람입니다 네, 사랑합니다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뭐 이런 게 또 오랜만이라 되게 좀 신기하네요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MBTI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스트 비와 알렉사 님과 함께한 저스트 비 위주 프로젝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MBTI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희 알렉사 앤 저스트 비 콜라보레이션 해서 나온 MBTI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퍼포먼스도 되게 청량청량하고 되게 chill한 그런 바이브이기 때문에 저스트 비 지금까지 저스트 비의 모습에선 보실 수 없었던 그런 색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2023년 저스트 비의 행보 그리고 알렉사 님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올리비 올해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안녕